안녕하세요 핫두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에 각자 먹방 워어! 깐! 깐! 오징어 깜풍기 찍먹 대 부먹 찍먹 대 부먹 어 이거 했잖아요 두 번째인데 오늘 똑같이 준비하지는 않았겠죠? 그럼요, 새롭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. PD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나요? PD는 이제 늘 그 제자리에 있는 우리 한결같은 PD예요. 좋다. 해바라기요? 해바라기 좋아해요? 어 근데 찍먹파에요, 부먹파에요?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부먹 하는 사람들은 욕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찾는데 그럼 누가 찍먹을먹을지? 누가 부먹을먹을지 어떻게 정하죠? 오늘의 게임 이 목표를 놓치고 저는 해겼뜸의 찍어먹기입니다 뭐야? 한 대바퀴 얼굴에 원하는 픽스입니다 페이콜이 열 바퀴 돌아서 아이소파로 찍으면 재미있다 일단 찍을게요 눈이 3개가 됐어 관자를 찔렛게 아 급소를? 네 여기로 갈게요 제가 아까 매력점인데요? 약간? 누구부터 하실래요? 저부터요 시작 하나 둘 여덟 여덟 아우 근데 인증 발랐어요? 아 찌진다 사실 시작 하나 둘 셋 아홉 열 이 정도 하나 하나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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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는데? 눌렀는데? 누가 봐도 정재열 승 정재열이 뭐 먹을 거예요? 저는 당연히 두먹 저는 두먹 두먹을 먹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 음식 첫 번째 음식 간짜장과 탕수 간짜장을 찍어 드시면 돼요 이걸 찍어 먹으라고요? 아니 이걸 왜 찍어 먹어 새로운 아 진짜 맛있게 저 이거 찍어 먹으라고요? 네 일단 기본적인 맛을 한번 볼게요 그래야 정재열이 얼마나 고생할지 제가 아니까 흠 흠 흠 흠 흠 음 와 오랜만에 먹는 이 짜장면 맛 저도 좀 먹읍시다 네 통당 넣죠 통당 이렇게요? 응 이렇게 먹으면 돼요? 응 약간 통도 찍어 먹는 거 음 더 맛있는데? 좋아 이렇게 먹으니까 순장이 더 찐해요 그럼 이제 구먹 이거 먹을까요? 응 음 음 구먹 그게 별로야 튀김 눅눅해지잖아 약간 근데 구먹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눅눅한 게 좋아서 그렇지 찍먹 싫어하는 사람이 이거 바삭바삭한 거 싫어할 거야 입에 상처 나니까 음 이 바사크 바사크한 맛이 좀 있어야 돼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두 번째 음식 떡볶이? 네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부먹 대 찍먹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 네 양념을 따로 만들어 놨고요 기정 씨는 그냥 부먹이 떡볶이처럼 오케이 다 때려 박으면 되는구나 아니요 이걸 그냥 구워야죠 담그는데 떡볶이를 부먹하는 사람이 어딨고 찍먹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떡볶이는 끓먹이지 그지 그럼 저 이거 하나씩 찍어 먹어야 돼요? 네 가자 기술 나오는데 떡볶이 같이 떡볶이 같네 떡무침인데 약간 응 그러게 원래 떡볶이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해줘야? 익혀줬지 않아? 안 먹이니까 양파도 완전히 생양파잖아요 얘나 나나 뭐가 다른 거야 둘 다 벌칙 아니야 이거? 저 어때요? 어떤가? 그냥 꿀 바른 떡이야 생떡이야 흰거워 흰거워 안 배웠어 나는 떡볶이 먹을 때 이게 제일 맛있어 알아요? 그리고 계란 맛있게 먹는 거? 응 갈라가서 구워 먹는 거? 어떻게 알아? 너가 알았잖아 떡볶이를 먹을 때 이렇게 해서 갈라요 계란 나오잖아요 혹시 왜?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악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그런 거 없고 안 쓸게요 안 쓸게요 아니 쓰게 해주세요 써야죠 써야죠 뉴럿 좀 써야죠 그래 안 쓸게요가 어딨어 불타는 게 어딨어 와 왜요? 자기 계란 먹었어 먹고 싶어서 내 건데 죽자 휴 휴 아 뭐야 다 드시네 아 이거 이거 맛없어요 야채가 하나도 안 익어가지고 맛이 없어요 너무 써 지금 야채 때문에 정신 못 차리시잖아요 떡볶이 뭐죠? 튀김 오랜만에 돌아온 간식아임 자 깨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비단 튀김이 있어요 오늘의 간식 게임 컵을 머리 위에 놓고 네 물을 따르는데 누워서 많이 따르냐 근데 왜 하필 선이 왜 여기 있어요? 왜 하필 선이 없으냐고요 왜 하필 선이 없으냐고요 이번엔 당신 먼저 하세요 스톱 딱 여기 맞죠? 지금? 어떻게 드려요? 저는 쪼르르 쪼르르요? 아그로땅으로 자 스톱이 어어어어어 첫다連도 쳤다 이건 누가봐도 경기 room 승 자 이것 또한 저는 부-먹게 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오오 맛있겠다 야 요게 제일 맛있어 내가 최근에 내가 이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음? 밤 왜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니까? 나 먹는다? 김말이 하나랑 바꿔드리. 약기만두 하나랑 바꿔드리. 다음 음식은 뭐예요? 분짜예요. 분짜? 이게 뭔데? 이게 너흥망이야? 이게 너흥망이구나. 자 그러면은 일단 저부터 마를게요. 자 일단 고기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다 때려박을게요. 너무 맛있다. 아 쉴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? 발냄새가 너무나 여기서. 원래 그런 맛이야. 아 나 발냄새를 발냄새 맛에 먹는다고? 응. 상큼하잖아. 어? 상큼하잖아. 말이 좀 이상하다. 발냄새가 상큼하긴 하지. 자 한번 먹어볼게요. 음 맛있네. 그래? 맛있어. 음 짭짤하긴 맛있네. 안 좋아하신다면서요? 음 근데 맛있네. 꼭 곤약 같아 이거 곤약. 야 이거 되게 맛있다. 고수 넣어서 고수 없어요? 전 하소 넣어서. 고수 없어요. 안 좋아해요. 아 분 짜는. 왜 sobie2 가쁜 짜? 잘 못INEذا. 우 sand estaba truthful, 아니 darüber 어떻게 잘하고iff해? 분위기 가쁜 자? 뭐야? 여러분 안 되네? 아 이렇게 베트남까지 먹어봤는데 아 일단 저는 누역마는 좀 별로 안좋았는데 맛있네 오늘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구워먹는게 너한테 맞나보다 근데 찍어먹었잖아요 저는 찍어먹는게 만산 아니구나 구워먹는 음식도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새로운 발견을 했죠 그래 너 배워 자식아 구워먹는 음식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음식이다 그래 자식아 너무 찍어먹만 고집했던 제 자신이 조금 후회되네요 그래 자식아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 왔습니다